디스크와는 완전 다른 질환이죠? 척추관 협착증 맞습니다. 디스크랑은 척추 협착증은 서로 다른 병이고요 척추 협착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있는 인대가 두터져서 신경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누르는 병이 척추 협착증이고요 디스크는 앞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앞에서 뒤쪽으로 압박하는 병이 바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도 다르고 눌리는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상 증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여러 가지 임상 증세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계속 기억하고 있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증세인데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뼈랑 뼈 사이가 이렇게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안에 압력이 약 3배 정도 높아지면서 디스크가 뒤쪽 신경 쪽으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아래시는 많은 분들이 오래 앉아 있을 때 다리가 한쪽이 당긴다든가 오래 운전을 못한다든가 이런 증세를 호소를 하시고요 신경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앉아 있을 때 구부린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증세가 더 완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되면 뒤에 있는 인대가 두툼해져서 신경을 앞쪽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편 상태로 오래 걷게 되면 신경이 더 심하게 눌리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다리 증세가 오히려 심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디스크는 압력이 높아지는 반면에 뒤쪽 뼈는 이렇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인대가 이렇게 쫙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착증의 경우에는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는 힘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앉아 있을 때 오히려 증세의 완화가 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을 때 주요 증상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만의 증세를 다섯 가지 정도 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척추협착증은 아까 단계를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척추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거나 이럴 때 허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때문에 걸을 때 허리가 아프다든가 엉치가 아프다든가 하는 증세를 먼저 호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걷다 보면 다리 신경이 눌린 채로 계속 압박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양측 다리가 쥐나듯이 쥐어짜는 것 같고 이래서 오래 걷지 못하고 자꾸 쉬었다 가고 이래야 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앞으로 구부리는 게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하기 때문에 자꾸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려고 하고요 이런 증세들이 바로 협착증의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두꺼워진 인대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검사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단 작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다 찍고 오시는데 엑스레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는 뼈랑 뼈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정한 부분을 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고요 하지만 이 협착증이라는 병은 기본적으로는 연조직인 인대가 두꺼워져서 또 다른 연조직인 신경을 누르는 병이기 때문에 그 연조직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검사법이 CT나 MRI와 같은 정밀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왼쪽에 동그란 신경 그리고 오른쪽에 압박된 신경 이렇게 확연히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검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신경조형술이라는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신경 안에는 물이 쭉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물살의 흐름을 보는 검사가 바로 신경조형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정상신경 같은 경우는 물길이 이렇게 눌리지 않고 쫙 흐르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졸린 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이 약간 압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길이 좁아져서 이런 식으로 어둡게 관찰이 되고요 더 심하게 눌리게 되면 아예 물길이 끊긴 것처럼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또 협착증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신경이 끊겨 보이는 부위가 여러 군데가 관찰이 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은 이후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사실상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가장 궁금하신 분이 치료입니다 가장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아 이거 저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궁금하신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술을 하는 병은 아니고요 그 증세 정도나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실제 MRI나 신경조형술상에서 얼마나 심하게 졸려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치료를 단계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MRI나 신경조형술상에서 심하게 눌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증세 자체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염증을 줄이는 약을 쓰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증세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해도 증세가 계속되고 잘 낫지 않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로 스테로이드라는 염증을 줄이는 물질을 이용해서 주사치료라든가 신경성형술 같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증세가 계속 완화되지 않고 계속된다든가 MRI나 신경조형술상에서 워낙에 신경이 심하게 졸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요새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많이 봤는데 이게 어떤 시술이냐면 신경조형술상에서 아주 심하게 신경이 끊겨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있는 염증만 한번 줄여줘도 통증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꼬리 페를 통해서 긴 도관을 신경에 올립니다 그래서 신경 주위에 염증을 한번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뿌려서 염증을 전체적으로 한번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요 염증이란 걸 이제 큰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불을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신경성형술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허리를 관리를 잘 하고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허리가 점점 좋아지게 하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신경성형술의 그런 치료입니다 네 요즘 뭐 비수술 치료로 디스크나 협착증 다 치료를 하지만 그래도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치료들은 그 눌려있는 신경 자체를 해결할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그 염증을 줄이는 그런 보존적인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존적인 치료라든가 아니면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슬라이드 혹시 나오네 보존적 치료를 받고 나서나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나서라도 계속 증세가 낮지 않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잘 못 걷고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MRI나 신경조형술상에서 신경이 워낙에 꽉 눌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라든가 나라든가 다른 구조물을 이제 깎아내든지 없애서 신경을 안 눌리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비 증세입니다 마비 증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프거나 아프거나 저린 것 같은 증세와 다르게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압박되고 오랫동안 압박됐을 때 나타나는 말기에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마비로 이제 마비에 해당하는 증세들이 어떤 거냐면 걸을 때 이제 거림거리가 비틀비틀한다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빠져서 근육이 얇아지는데 발목 힘이 빠져서 발목이 잘 들어올려지지 않다거나 이런 증세들이 이제 근력이 마비되는 거고요 대변이나 소변에 장애가 생기는 것도 일종의 마비 증세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꼭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협착증 수술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술인가요? 협착증하고 다른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척추 질환에 관한 또 설명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질환들이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첫 번째는 이제 무언가 이제 자라고 퇴행이 돼서 척추 관 안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병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을 감싸고 있는 구종 우린 뼈나 디스크 같은 주위 관절이 퇴행이 돼서 그 지질물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흔들거리는 불안정성에 기이한 병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된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 압박된 신경만 이렇게 풀어줘도 좋아지는 반면에 이 뼈 자체가 흔들거려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관절이 흔들려서 계속 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증세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치료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정 수술입니다 디스크를 먼저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디스크를 대체할 인조뼈를 넣고 나사를 박아서 그 관절을 아예 굳혀버리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고정 수술은 현대 척추약 수술의 끝판왕 같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아직 완벽한 수술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정 수술을 하고 나면 가장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외래 오셔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 고정된 관절 자체가 관절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관절 운동이 관절이 하던 그 기능을 그 위랑 아래 있는 디스크가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고정 수술을 하고 나서 허리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위아래 관절들이 이제 퇴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사오 번 척추뼈에 고정 수술을 한 MRI 사진이고요 수년이 지나서 사오 번 뼈는 지금 거의 한 뼈처럼 잘 붙었는데 그 아래 아래 디스크를 보시면 어디서 주저앉고 신경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인적 관절의 퇴행을 설명해주는 사진이고요 그 이외에도 고정 수술을 할 때는 나사를 박는데요 나사를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벽돌에 박는 거랑 찰흙 같은 물은 조직에 박는 거랑 아무래도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나사를 박을 경우에 나사가 제자리에 유지가 안 되고 흔들거리다 빠진다든지 위치가 변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수술은 수술이 상당히 큽니다 일반 감압 수술보다는 왜냐하면 디스크도 제거하고 거기에 인조뼈도 넣고 나사 못도 박으면서 아예 고정을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뼈도 일부 깎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피도 좀 나고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고정 수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척추관 협착증의 새로운 수술 방법 어떤 것인가요?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인대 재건 수술이라는 수술입니다 이제 슬라이드 좀 보시면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척추협착증은 단순하게 인대만 이렇게 두꺼워지는 병은 아니고요 그 전 단계에 이미 관절이 좀 퇴행이 되고 흔들거리는 이런 불안정성이 안에 깔려있는 그런 내재된 병입니다 때문에 이런 불안정성까지 같이 해결을 해줘야 완전히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래서 기존의 협착증 수술은 불안정성이 이제 겉에서 크게 보이지 않으면 단순하게 신경만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든가 불안정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예 극단적으로 나사를 박고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나사를 박아서 완전히 고정시키는 두 가지 형태의 수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면 인대 재건술은 그 두 가지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준비된 영상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대 재건술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창을 통해서 인대를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드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최대한 관절을 손상시키지 않게 인대와 뼈가 붙어있는 그 경계면만 드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많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하고 나면은 인대를 이제 두꺼워진 인대를 정말 한 덩이처럼 이렇게 똑 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 안에 눌려있던 친경이 안에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고요 현미경 유관상으로도 바로 관찰이 됩니다 이 신경 이제 박동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리 눌려서 생긴 증상들이 호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인대 재건술인데요 기존에는 나사를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사를 박는 과정을 했다면 인대 재건술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뒤에서 특수하게 제작된 끈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6주 정도 지나서 저희 조직이 끈 사이로 자라 들어가게 돼서 끈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뒤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척추를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인대 재건술의 과정 보셨는데요 스스로 신경은 좀 아까 박동이 되는 게 보였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되죠? 저기가 가운데 보이는 게 실제 떼낸 두꺼진 인대입니다 한 6cm 정도 되죠? 저기 보시면은 한 3, 4cm 정도 되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네 그래서 저렇게 나비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요 수술 전이랑 후에 MRI를 비교하시면 저렇게 신경이 옆에서 봤을 때도 뻥 뚫리는 게 관찰이 될 정도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MRI 사진인데요 아까 처음에 물이 흐르지 않고 신경이 한 덩이처럼 떡진 것처럼 뭉쳐서 한 덩이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에 물이 다시 흐르고 신경 다발들이 다 펴지기 때문에 오른쪽 수술 후 사진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조형 수술 후에 신경 조형술을 촬영하게 되면은 물살이 다시 이제 흐르기 때문에 막혔던 신경 부위가 이렇게 확 튀어진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특징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인대 재건술은 감압을 하는 역할도 있고 핀을 박지는 않지만 그래도 척추를 뒤쪽에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스크를 파내지 않고 다 그대로 보존을 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척추 고정술처럼 핀으로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움직임은 살아 있습니다 때문에 인접관절로 가해지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줄게 되기 때문에 인접관절이 퇴행된다든가 이런 비율이 고정수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수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외래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고령이 일단 70대 이후로 많으시고 협착증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고 뼈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고치려면 나사를 박아서 고정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뼈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너무 약하고 그래서 고정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잘 유지가 안 될 것 같고 할 때 많은 병원들이 이제 이거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 먹고 지내십시오 이러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약을 먹으면 그게 나은 게 아닙니다 계속 불편함을 안고 그냥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인대적원술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수술적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도 많이 안 나고 수술 자체 시간도 길지 않고요 나사를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가 골다공증이 있어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협착증이 있어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다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수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